강철깃발 오늘은 또 누가 자신의 투지를 끝까지 불태울지 궁금하군 강철깃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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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, 또 한 장면은? 뭐지? 이거 왜, 지금? 네, 이거 왜, 지금? 뭐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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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쇠로 꺾어버리다니 계속 밀고 나가게 쇠로 꺾어버렸다 쇠로 꺾어버린다 2명 처치 상대편 무리가 자네를 사냥하려는 분 굳건히 버티게. 사냥이 끝났네. 상대편 무리가 사냥이네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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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어붙이는 거야. 한 몸처럼 돌격하는군. 자네는 강한 전사로군. 사냥이 끝났네. 3분 남았네. 계속 그대로 가면 이길 수 있겠어. 자네 편이 어둠엔 부지를 차지했네. 밀어붙이는 거야. 2분 남았네. 1분 남았네. 3분 남았네. 3분 남았네. 1분 남았네. 2분 남았으면 기도하시지. 2분 남았네. 2분 남았으면, 가슴을 잃어버렸고, 이 장점은 끊기고 있습니다. 1분 남았군. 승리가 코앞에 있네. 불치지마. 2분 남았군. 2분 남았군. 2분 남았군. 2분 남았군. 1분 남았군. 1분 남았군. 3분 남았군. 됐어. 자네가 이겼네. 아주 쉬워보이게 해내더군. 난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아네.